오늘은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현대차 사원님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단위는 한 남성이 블라인드에 글을 쓰게 됩니다. 일단 성비 붕괴로 여성 매물이 적은 건 팩트임. 여성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자신의 가격에 거품을 붙이기 시작함. 여기서 서울은 잠재적 매수자 남성들의 경제력이 더 뛰어난 지역이라서 실제 거품이 덕지덕지 붙은 매물이 팔리는 잭팟이 터지게 되자 여성들은 서울로 몰려들게 됨. 서울 내 여성들이 늘어났으니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성들은 살인적인 거주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고가에 결혼하길 원함. 매몰비용인 거주비 본전 생각과 극소수 전문직이 설거지하는 잭팟 사례를 보며 하염없이 눈만 높아짐. 그런데 절대다수의 잠재적 매수자들은 그런 고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고 지불할 생각도 없음. 여자들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지경이겠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심리가. 남자들은 성욕의 노예라서 반드시 결혼하고 싶어하니까 나는 무조건 팔리는 물건이다. 나는 서울이라는 구매력이 높은 도시에 매물을 내놨으니 무조건 남들보다 고가에 매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이 초식화가 되고 국제결혼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탈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임. 그러니까 안 팔리기 시작하고 장기 재고 악성 재고가 되다 보니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 악성 재고가 되어 가는데 서울의 비싼 거주비 매몰비용은 지불 중이고 심지어 유통기한 진한 과일 상하는 거 막아야 해서 냉장고 비용 지불하듯 피부가 명품이 갚는 걸로 필사적 상품성 유지 중이니까 매몰비용 더 커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 건 인구 피라미드가 무너져서 본인은 철진한 과일로 상하고 있지만 다음 해에 신선한 핵과일 공급은 줄어들고 있거든. 그 한 가닥 희망을 부여잡고 버티다 버티다 결혼하기만 하면 된다고 나 아직 안 죽었어. 니들이 날 안 사고 배겨? 라면서 죽기 살기로 상품성 유지하려 하는데. 압불사 외국산 과일이 덤팅으로 들어오네 여자들 광화문 가서 시위 안 하게 생겼어? 라는 놀라운 수준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남성의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거죠. 여러분은 이 글이 거짓말 같으시죠? 여성시대에는 놀랍게도 결정사이야기를 하는 글이 존재하고 월요일 미팅하고 왔는데 애프터가 없네 3시간 동안 수다 떨고 취향도 대화도 잘 맞는다 생각했는데 현타 온다. 라고 말하는 여자는 33살의 여성이고 남자는 5살 연상의 전문직이었죠. 싱글벙글 33살 여성이 전문직 만나고 싶어서 드릉드릉하는 모습. 오직 전문직 프로필만 보내달라 말해도 될까? 여시들아 나 37살 와인녀인데 결정사 안 늦었을까? 인서울 4년제 대학 나왔고 중견기업 사무직 연봉 5천에 모은 돈 8천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을 보시죠. 37살 먹을 때까지 모은 돈이 8천만 원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여성. 높은 서울의 주거비 매몰비용을 감당하며 버티다 37이 돼서야 결정사에 기어들어가는 저 모습. 남자 만날 풀이 좁아지고 만날 곳이 없고. 살다 살다 결정사를 다 가게 될 줄 몰랐음 현타오고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싶고. 결혼은 너무 하고 싶은데 샤넬백 사줄 호구는 없고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날 구석도 없어서 간다 휴. 나도 만날 데가 없고 나이 때문에 초조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결정사에 기어들어가는 거면 빳빳한 데까리에 기름칠 좀 해서 데까리 숙일 줄을 알아야 할 건데. 나같이 멋진 커리어우먼이 결정사에 들어갈 줄 몰랐다. 라는 식으로 빳빳한 데까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시죠. 우리 현대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 아직 안 죽었어. 니들이 안 사고 배겨. 죽기 살기로 상품성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딱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매몰비용 본전 생각과 극소수 재팟 전문직 대방 매도 사례를 보며 하염없이 호가만 높아진다. 라는 이 문장은 여성시대 공지에 적어놔야 할 명문이라고 생각하네요. 시대를 관통하는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앞불사 외국산 과일이 덤핑으로 들어오는데 화가 안나겠어.